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일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애플레이션이라고 불리며 단순한 과일 가격 상승을 넘어서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상기후, 농업인력 부족, 초고령화와 사과 재배 면적의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사과 한 개의 가격이 평소에 두 배에 달하는 경우도 생겨 많은 분들이 과일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애플레이션 현상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레이션은 사과를 뜻하는 영어, 애플과 물가 상승을 일컫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인데요.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과일로 불리는 사과의 가격 상승은 국민의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과 가격 폭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과 가격 폭등의 배경으로는 기상재해와 생산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사과꽃이 빨리 개화하였고, 이후 찾아온 꽃샘 추위로 인해 냉해 피해를 보아 사과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유통 구조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부족을 우려한 유통업체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사과값이 폭등하게 되었고, 이는 도매 가격부터 시작하여 소비자 가격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과 수급 관리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 투입 등이 그 예입니다. 정부는 사과 수급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사과를 정부 비축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불투명한 민간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농축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과 가격 폭등 현상, 이른바 애플레이션은 단순한 과일 가격 상승 문제를 넘어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집에서의 느긋한 아침 시간, 갑자기 급한 업무 여행이 생겼다고 상상해보세요. 여행 계획부터 숙소 예약까지 모든 것을 단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AI가 그 해답입니다. 오픈 AI와 메타가 곧 선보일 추론과 계획이 가능한 AI 언어 모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픈 AI의 GPT-5와 메타의 라마3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실제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AI 기술이 인간과 같은 복잡한 추론 능력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우리 일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오픈 AI의 최고 운영 책임자 브래드 라이트캡은 AI가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 진전을 보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메타의 AI 연구 부사장 조엘 피노는 AI가 실제로 추론하고, 계획하고, 기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AI가 일련의 관련 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챗봇과 가상 비서의 기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타의 수석 AI 과학자 얀 메쿠는 현재의 AI 시스템이 복잡한 질문을 다루거나 정보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론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AI가 가능한 답을 검색하고, 행동의 순서를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이벤과 협업하여 만든 스마트 안경에 새로운 AI 모델을 통합할 계획인 메타는, AI가 일상생활 속 다양한 도구와 결합하여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오픈 AI와 메타가 선보일 추론과 계획이 가능한 AI 언어 모델은 우리의 일상과 업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AI의 미래는 더욱 밝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픽 AI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